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맞은 학생들이 도망쳐 나오며 알려졌는데 감독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회식을 마친 뒤 1학년 선수 5명을 집합시킨 건 지난 22일 밤.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뒤 부러진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렸습니다. 이어지는 발길질에 학생들은 가슴과 배를 두세 차례 걷어차였다고 말했습니다. 한 학생은 방망이를 막으려다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. 밥을 늦게까지 먹었다는 게 당시 폭행의 이유였습니다. 다음날 새벽 학생들은 야구부를 집단 이탈했습니다. 감독은 말을 듣지 않아 훈육했을 뿐 구타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도교육청 조사에서도 평소 선수들을 때렸다는 진술이 나왔고 결국 감독 직무가 정지됐습니다. 1990년대 프로 무대에서 투수로 활약했던 감독은 4년째 이 학교에서 선수들을 지도했습니다. MBC 뉴스 정재형입니다.